고급자 이러면! 여기 있어! 태근이 형은? 내려주고 갔어 밤샘 촬영이라고 배우 다 된 척 하더니 일찍 왔네? 권력 사고 때문에 접었냐? 사고? 그 자식 어지간히 설치됐나보네 하여튼 권력 걔는 중간이 없어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 말이 나와? 헐 어이없네 상황 좀 봐가면서 말하라고 집 아들 땐 언제고 아 같이 촬영 좀 하니까 그새 동료라도 생겼냐? 그만해라 유진이도 놀랐을텐데 너 아닌게 다행이다 괜한 힘 빼지 말자 서로 어 마아야 알겠어 미안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진짜 미쳐 돌아오버릴 것 같아 그래 좀 괜찮으세요? 어 괜찮아 멀쩡해 이야 축하해 선배님이라도 멋대로 행동하실 이유 없다고 보면 돼요 형 잠깐만 혹시 너 망한한테 관심있냐? 아니요 좋아했었어요 망한 저 오래된 친구예요 친구 나도 그거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마하한테는 전 친구예요 전 아니었지만 그래서 좋아했었다고 정의하는 중입니다 근데 마하 옆에 친구로는 오래 있으려고요? 뭐? 긴장 놓지 마시라고요 너무 여유로 보이실겠네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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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